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자동에 있는 GMC 구보리친시야 단지 내 상가 지금 이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지금 상가공실지옥 이런게 아닙니다 거의 다 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호실은 1층인데 렌트프리를 무려 12개월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몰형 상가인데 앵커테넌트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앵커테넌트 시설이 뭐냐면 이렇게 모객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시설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소 다이소랑 저희가 아까 올라올 때 봤는데 지하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그 두 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입점된 거네요 그렇죠 입점이 꽤나 많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백다방 하남대지집 페어살롱 수확 편의점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1층에 여기 출입구가 동서남북 방향마다 있는데 출입구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오실 또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면 여기 빈칸이 다 빈칸이 아니고 두 개 오실, 세 개 오실을 쓰는 업체들이 있어서 봉실, 지옥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뒤쪽에 지금 뭐 짓고 있죠 아이파크 같은데 여기도 상가를 분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분양가가 훨씬 셀 겁니다 지금 여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호실입니다 이 호실이고요 이 살짝 크고 아름다운 기둥이 조금 외러긴 한데 이걸 감안하시더라도 1년 렌트프리 월세가 1년을 안 내도 된다 금액이 전용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가 내용란에 기재를 할 거고요 전용 15평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270만 원입니다 근데 1년을 안 내도 된다 3년 계약 조건으로 해서 1년 월세를 공짜로 장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분양가는 7억 5천대입니다 10% 할인된 금액 원래 8억 대였어요 실제로 그냥 분양 받으실 분들은 7억 5천대로 분양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임대로 들어오실 분들은 3천에 270만 원이지만 1년 동안은 월세를 안 낸다 공짜로 그냥 1년 동안 싹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공실지옥도 아니고 단지 내 상가고 주차가 주변의 아파트들도 당연히 안에 상가들은 있겠죠 그런데 상가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상가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이마트 들어와 있고 다이소 들어와 있고 소장님 여기가 평강 분양가가 한 4천 5천 사이 그렇죠 예 그 제일 상가는 4천 대부터 지금 남은 게 뭐 세 개밖에 안 되지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물건은 임대와 매매가 다 되는 거지만 요구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억 대에서 8억 대로 15평 정도 되는 상가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남아 있는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장사 하실 분들은 그 분양 받으셔 가지고 장사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미추홀 쪽에 거기도 이제 집합건물 상가 놀이 분양을 하는데 거기가 평강 9천이 넘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다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이게 지금 그래도 드론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할인 분양도 하고 있으니까 필 사용자나 임대로 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3천에 2백 7십 15평입니다 단지네 상가 상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고 다이소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와 있는 근데 렌트프리를 1년을 준다 12개월을 12개월은 렌트프리로 월세 안 내고 장사하시고 관리비 안 내시고 2년 차부터는 월세 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아까 저희 들어왔는데 너무 쾌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과도 가깝고 사람도 지금 계속 많이 지나 생겨요 여과의 거래는 저희가 아까 도보로 한 4분 정도 맞습니다 3천에 2백 7십 렌트프리 1년 혹은 분양받으실 분은 7억대로 7억 5천 정도입니다 금액은 정확한 금액을 내용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장사하실 분 꼭 전화주세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